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노래가락. 오늘은 님을 믿을 것이냐? 못 믿을 것은 님이로다. 이 가사를 가지고 배워보겠습니다. 님을 못 믿으면 어떻게 했는데? 이거는 삼박으로 시작을 해요. 38855. 중장에서는 58855. 종장에서 58855 이렇게. 일단 제가 먼저 불러볼게요. 님을 믿을 것이냐? 못 믿을 것은 님이로다. 믿을 만한 사실 절도 전혀 믿지는 못하려던 하물며 남의 님청이야 오이 진정으로 믿을 소냐? 네, 이렇게. 오늘 목이 잘 안 나와요. 한 서절씩 끊어서 할게요. 님을, 여기 삼박. 님을 믿을 것이냐? 삼박, 팔박 시작. 님을 믿을 것이냐? 그렇지. 님을, 여기 삼박. 님을 믿을 것이냐? 님을 믿을 것이냐? 님을 믿을 것이냐? 그렇죠. 못 믿을 것은 님이로다. 이건 8박 5박 시작 못 믿을 것은 미미로다 그렇죠 못 믿을 것은 미미로다 시작 못 믿을 것은 미미로다 믿을 만한 사시절도 5박 8박 시작 믿을 만한 사시절도 믿을 만한 사시절도 전혀 믿지는 8박 시작 전혀 믿지는 전혀 전혀 이렇게 됐죠 믿지는 시작 전혀 믿지는 못하려던 못하려던 그렇지 하물며 5박 시작 하물며 하물며 시작 하물며 남의 님 정의야 시작 남의 님 정의야 그렇죠 남의 님 정의야 이렇게 시작 남의 님 정의야 그렇지 고기가 남의 님 정의야까지 8박이에요 남의 님 정의야 다시 한번 시작 남의 님 정의야 오이 진정으로 8박 시작 오이 진정으로 그렇죠 한 번 더 시작 오이 진정으로 오이 진정 오이 진정으로 정 오이 진정으로 시작 오이 진정으로 믿을 소냐 믿을 소냐 믿을 소냐 그렇죠 어이 진정으로 믿을 소냐 시작 어이 진정으로 믿을 소냐 그렇죠 님을 믿을 것이냐 여기까지 삼박팔박 시작 님을 믿을 것이냐 못 믿을 것은 님이로다 시작 못 믿을 것은 님이로다 믿을만한 사실 절도 시작 전혀 믿지는 못하려던 전혀 믿지는 못하려던 전혀 믿지는 못하려던 하물며 하물며 남의님 정의 하시자 하물며 남의님 정의 하시자 오이 진정으로 믿을 소냐 오이 진정으로 믿을 소냐 네 그러면 초장 중장 종장 날아서 할게요 님을 믿을 것이냐 못 믿을 것은 님이로다 님을 믿을 것이냐 못 믿을 것은 님이로다 님을 믿을 것이냐 못 믿을 것은 님이로다 한 번 더 님을 믿을 것이냐 못 믿을 것은 님이로다 님을 믿을 것이냐 못 믿을 것은 님이로다 믿을 만한 사시절도 전혀 믿지는 못하려던 시작 믿을 만한 사시절도 전혀 믿지는 못하려던 믿을 만한 사시절도 믿을 만한 사시절도 전혀 믿지는 못하려던 믿을 만한 사시절도 전혀 믿지는 못하려던 하물며 남의 님 정의야 어이 진정으로 이들 소냐 시작 하물며 남의 님 정의야 어이 진정으로 이들 소냐 시작 하물며 남의 님 정의야 어이 진정으로 이들 소냐 시작 하물며 남의 님 정의야 어이 진정으로 이들 소냐 시작 하물며 남의 님을 믿을 소냐 하물며 남의 님을 믿을 것이냐 못 믿을 것은 님이로다 하물며 남의 님을 믿을 것이냐 못 믿을 것은 님이로다 믿을 만한 사시절도 전혀 믿지는 못하려던 하물며 남의 님 정의야 어이 진정으로 하물며 남의 님 정의야 어이 진정으로 이들 소냐 하물며 남의 님을 믿을 것이냐 못 믿을 것은 님이로다 이 가사 배워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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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